안녕하세요 렌지 뚜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원도의 보석 같은 곳이죠. 원주 여행지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곳부터 스릴만점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자연까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장소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입니다. 여기는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로 원주 대표 명소에 소개되는 곳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구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길을 따라 약 10분만 걸어가면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요금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소금산 트래킹이 시작되는데요. 초반엔 계속 계단을 올라야 해서 등산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데크끼리 잘 조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도 보고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578개의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조형물이 곳곳에 있는데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곧이어 엄청난 길이의 출렁다리가 등장합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안벽을 따라서 200미터의 출렁다리가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주고 있으며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다리가 출렁출렁 흔들릴 때면 오금이 저리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울렁다리로 가려면 이렇게 잔도를 지나야 하는데요. 기존 출렁다리가 약 200미터 길이라면 이곳 울렁다리는 2배가 넘는 길이로 약 404미터의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아찔함과 출렁거림을 넘어 울렁거릴 정도의 스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원한 풍경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멋진 전망대도 있어서 주변 경치를 내려다보기 좋은데요. 다만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평소 겁이 많은 분들은 다리를 건너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코스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한국관광 백선의 이름을 올리며 많은 여행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주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월요일엔 휴장을 하니 일정 잘 체크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풍경과 아찔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소금산 그랜드밸리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원주 중앙공원입니다. 여기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원주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피톤치드 향도 가득 맡고 자연 속에서 힐링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곳 중앙공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포함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걷기 운동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찾고 산책과 맨발 걷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중앙공원 둘레길은 도심 속에 있지만 숲에 들어가면 정글처럼 자연 림이 펼쳐지고 잘 조성된 데크길도 있으며 울창한 숲길이 온통 초록 세상입니다. 둘레길 전체가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고 평소에 동네 주민들도 많이 찾아서 걸을 만큼 인기 있는 공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공원에는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어 차로 방문해도 좋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과 체육시설도 있고 주변에 카페나 맛집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함께 들러보셔도 좋고 근처에 원주역과 남원주IC 등 교통 접근성도 좋은 곳이라서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원주중앙공원 둘레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세 번째로 소개 드릴 장소는 2024 제2회 원주만두축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원주만두축제는 여러 상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로 올해도 역시 성황리에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만두를 맛볼 수 있고 만두와 관련된 여러 체험과 축제 현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의 중심이자 시내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강원 가명 바로 앞에 있는 중앙시장 앞 거리를 메인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5천원대의 가격을 정해놓고 진행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방문했던 날도 이른 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고 각 부스마다 여러 종류의 만두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도 마다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요. 각 거리마다 어디든 앉아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라디오 부스와 상설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이불문, 남녀노소 가릴 곳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였는데요. 해가 저물고 하나둘씩 조명이 들어오자 현장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축하공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퓨전 판소리 공영부터 원주 출신 가수 공훈이 말아주는 신나는 트로트 무대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여기에 군인 출신이자 유명 가수인 박군의 무대까지 이어지자 축제의 흥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뜨거웠던 박군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원두 만두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2회차로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나 싶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곳곳에 진행용원을 배치하여 올해 행사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각 지역을 생각하면 특산물이나 축제가 하나씩 떠오르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원주하면 만두 축제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고 2024년 성공적으로 진행된 행사이기에 내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축제가 열릴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곳은 원주 만두 축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강원 가명입니다. 강원 가명은 조선시대 관찰사의 업무청사로 요즘으로 치면 도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과거와 현대를 드나드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강원 가명은 원주 시내에서도 중심에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원주가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심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도 좋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 가명 곳곳엔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가만히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기분인데요.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한옥과 어우러진 주변 풍경들이 정말 멋지고 특히 후원으로 불리는 이 공간이 대박입니다. 자그마한 정원과 함께 연못을 가로지르는 목주다리가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물에 비친 한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수백년 전에 이곳 풍경을 보는 것 같은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우리의 멋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있고 이렇게 낮에 와서 보더라도 정말 멋있는데요. 사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야경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조명이 들어오면 화려한 빛이 주변을 밝히고 연못에 비친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도 좋은 풍경이고 서울의 궁궐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야경입니다. 여긴 분위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커플도 많이 보였고 여기서 웨딩 사진도 가끔씩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곳이라 원주 여행지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 드린 만두축제 현장 바로 앞에 있어서 겸사겸사 함께 들러보셔도 좋고 이렇게 국화 축제 기간에 맞춰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곳은 치약산 자락에 있는 구룡사입니다. 구룡사는 깊은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명찰인데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8년에 위상대사가 창건하여 9마리 용과 거북바위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매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설만큼이나 고즈넉하고 멋진 풍경이 곳곳에 있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졸졸 흘러가는 계곡물은 물론이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도 있으며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덕에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하기도 좋은데요. 특히 구룡사는 차를 타고 경내 앞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꼭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해서 멋진 풍경 보면서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산책길을 따라서 이렇게 단풍과 은행도 만날 수 있으며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곳곳에 있어 강력 추천드리고 싶으며 원주 여행할 때 이곳 구룡사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2회 만두축제와 함께하는 원주 여행지 총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원주에서 멋진 추억들 많이 쌓으시길 바라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